휴일에는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왜? 목사 목사 뭐야? 손가 왜 그래? 바로가 안 나와 하하하하하하하 합동 결혼식이 있어서요 성적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하하하하하 몰카가 뽈리 오늘 주제 뭡니까? 어머니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할 건데 직업이 사이비 종교의 목사라면 일반 모든 종교를 저희가 비하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핀핀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잘 알고 가입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나한테 필요한 인터넷 상품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입까지 도와드리는데요 인잘알 통해서 인터넷 가입할 때 최대 46만 원 현금으로 저희가 D급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 가입은 어디서 한다? 인잘알 아 영훈아 영훈아 뭐야 이거? 에wah 비건비긴즈 100% 통 밀가루 쌀가루만으로 만들었다는 음 눈맛 커피랑 끝 기가 막히게 어울리네요 자 오늘의 의뢰인은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랑 함께했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추억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서 근데 너무 아쉬워서 저거 바닷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관장이라 사도 됩니다 관장이요? 잠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고 퉁치는 거예요? 우리 인가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귀가 왜 이렇게 간지 없지. 자연스러운 모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재성이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여기 근처라던가? 뭐라고 그랬어? 한 번 보면 되지 이번 기회에. 진짜 착하고 선해 엄마. 엄청 착해. 뭔가 선해 내가. 내가 만난 애는 안 될 것 같아. 인기도 많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인기도 진짜 많아서 주변에 사람도 진짜 많아. 그쵸? 그쵸? 정말 이번에는 백마 탄 남자가 나타났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는. 진짜 백마 탄 남자? 헐. 헐 진짜. 여기 대박이다. 대박이잖아. 일단 사진 보여줄까요? 이거 보고. 저 봄. 아 저희도 가신 남자. 왜 사이비교들은 이렇게 백마를 타지? 뭔가 신성한 그런 느낌.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엄마. 진짜 형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자 이제 아바타가 등장합니다. 거의 나옵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이네 말이들어. 어머님 눈이 참 선하시네요. 어머님 눈이 참 강하십니다. 참 강하십니다. 댓글들. 기운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어머님한테 좋은 기운이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젖은 사람 싶어서. 젖은 사람 싶어서. 사이비인 건 절대 티를 내면 안 되고. 목사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응. 어머님 볼 때까지. 어. 자 됐어요. 기독교 쪽에.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목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 교회가 따로 되어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 개척교회 어디 있자. 건강히 했습니다. 두 레벨 두 레벨. 두 레벨. 두 레벨. 두 레벨. 이 레벨 반. 그렇지. 어머니 불편하실까봐. 어머님 불편하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종교의 자유야 그거는. 잠시의 이 온화함이. 무엇을 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난 것도 행복한 일인데. 기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 믿으시더라도. 오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네요. 응. 다들 손을 얹겠습니다.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추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정 바람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주시고. 나사람이 이럴 수 있게. 인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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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유맨. 유맨. 감사합니다. 유맨이 무슨 뜻인지. 아멘보다 더 깊은. 아멘보다 좀 더 깊은. 유맨. 유맨.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유맨. 이걸로 한 건데. 유맨. 그럼 그 특기의 목사도 하고, 다른 건 하는. 인찰 아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잘 알고 가입해 보자. 아아아. 고객이라 맞춤형으로. 그 인터넷 Harry Salvador이 있으시면. você uhm. 인터넷이 안되요. 휴대폰도 안 터져. 휴대폰도 안 터져. 황비. 황했어요. 저희 오지 전문입니다. 저희 오지 전문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아빠랑 상담하지 Гrar로. сор이 뭔지 기대하시니까. 나 있어 ουμε다. 엣은다. 으엣 BRAND NgNonos tradition 완전 세이리 같은 행동을 뻔뻔하게 좀 보여주는 거죠? 자기야 머리 아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정수익 헛박기야 가라! 헛 박기야 가라!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어머님도 뭐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어머님도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왜 약간 힘쇠를 채셨어 지금 두 사람 못 벗으세요 커플티 보여줍니다 실력이 있어 뭐야? 아 왜 이렇게 돼? 지금 보니까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무네 제가 또 성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왜? 성수? 그러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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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지켜줘 상처를 지켜주면 가만히 앉아들도 없나 상처를 못 없나 한 대는 기나무서나 인터넷 올바르게 인도하십시다 1대1 맞춤명 컨설팅 1대1 맞춤명 컨설팅 신라 믿음으로 할지어다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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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쇠를 채셨어 지금 사실 신생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포트레인교라고 포트레인교 포트레인교? 검색하면 나와? 유부라게 포트레인교 포트레인교 연합교입니다 연합교 연합교입니다 이제 연합교 글로벌하게 뭐에 있는교 밥 먹었는교 먹었는교 뭐에 있는교 밥 먹었는교 뭐 이런교 많은교 이게 지금 모르는 게 아니야 예의를 지켜주면 어떡해 와 오늘 대단하시다 화장실을 좀 잠시 비울게요 갔던 것 같은데 신도 되게 많아 신도 신도 되게 많아 그럼 결혼하면 나 지부장 시켜준대 어 결혼하면 나 지부장 시켜준대 둘의 별 교회 둘의 별 교회 같이 가자 엄마가 그 별 배 교회 모르겠어 그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합동결혼을 좀 합동결혼을? 합동결혼을? 세 달 뒤에 신도들끼리 신도들끼리 세 달 뒤에 이제 같이 합동결혼식이 있어서요 세 달 뒤에? 네 세 달 뒤에 간식을 하라는 얘기는 세 달 뒤에?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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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 그럼 세 달 뒤에 하는 걸로 알겠어 세 달 뒤에 하는 걸로 알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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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만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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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준비해 주세요 마무리 짓고 일어나고 주민이 다행히 떡을 이끈해 우리 에어파리 연구가 두 개여서 저희 기도 좀 받으러 가슬라고 저의 비도 받아도 되는 siihen 감히 낫을 수 없는 난 사람도 사랑보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아퍼지 마 앞에서 시작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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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핫도그랑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몰카했습니다. 몰카! 죄송해요. 아니, 요년부터 시작을 해서 몰카 시작을 해서 잘 몰카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시고 앞에다가는 뭐라고 안 하시지만 집에 가서 뭘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간에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니 눈빛이 죽이려고 하셔서 무서웠어요. 아이가? 아이가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숨겨놨습니다. 추억을 만들어드리려고 의뢰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기침을 좀 해주세요. 상처를 싫은 사람 어디 갔다. 몰카가! 좋아요.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안 사랑해? 좋아. 인잘알 통해서 인터넷에 가입할 때 최대 46만 원.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 가입은 어디서 한다? 인잘알! 알! Enjoy. Endscreen. 20-15 flashback 비기 selective 스스로 자막 안고 스스로 인잘이 심기